방송 작가들은 또라이다. 어우 개또라이. 왜 또라이예요? 요 근래 내가 실은 몇 분의 작가들을 봤거든. 내가 얼마 전에 끝난 방송인데 TV에 내 그 이병헌하고 김혜자 선생님하고 나오는 그런 유심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쭉 TV를 딱 틀었는데 그게 재방송이라는 걸 봤어 내가. 근데 김혜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죽은 남편도 죽은 딸도 죽은 남동생도 정말 좋은 곳에 갔나 보다고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면서 죽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갔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참 작가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무렵에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또 이상하게 방송 쪽에 있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작가들을 몇 분 내가 봤는데 그 사주가 개또라이야. 정말 그래요. 좋은 쪽으로 또라이죠? 그렇지. 나쁜 쪽 아니고? 감수성이나 상상력이 그 사람들 사주를 보니까 공통된 게 너무 감수성도 많고 생각이 4차원적인 게 되게 많아. 그래서 아마 그런 글을 쓸 수가 있고 한 게 드라마나 뭐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도 막 작가들이 있잖아 막 이해가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작가들은 정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의 마술사 어떻게 보면 내가 또라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하대하게 됐지만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야.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8차에 대해선 궁금한지 많이들 오시더라고. 존경하는데 또라이다. 또라이야. 4차원이야 정말.